멋진 해상 이무신이었습니다. 너무 오랜만이에요. 암튼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연, 한연, 동네뉴었습니다. 아주 내기가 너무 늦은 복숭니다. 너 앞에 슥 괴로운 하늘이 있고 슥슥 이 자식을 바라보며 눈을 씻기고 죽었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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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한 날이 있고 불쌍한 밤을 쓰러 돌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목소리 그 목소리 그 목소리 우리 저기 멀리서 오시는 마무리의 솜씨입니다. 노래교실 회장님 이숙채 가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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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읍 겨 운밀다 고생 자신이 고생하신 아버지 그때 눈물에서 영평성한 내 영혼 나도 이제 눈물을 깨니 온 일을 엮으신 그 이야기를 이제론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안내만 좀 드리겠습니다